기묘한 이야기 그냥 실성한 놈이 허튼소리 했다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유독 김병장은 그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죽은 김선호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 보였어. 우리 모두가 잊고 싶었던 기억에서 김병장은 벗어나지 못했던 거야. 난 분명히 확신해. 정한수의 부적을 없애버린 사람은 김창식 병장이야. 그래서 정한수가 죽은 거고. 그 사실을 나처럼 짐작하고 있는 최병장은 그 뒤로 김병장을 엄청나게 갈구기 시작한 거야. 어린아이처럼 손톱을 깨물고 있는 전상병은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다. 5초소가 생기기 전 5초소 자리에 밤마다 누군가가 돌아다닌다는 사병들의 얘기 때문에 5초소를 만들었던 거야. 명목상은 민간인 출입이나 적의 침투 경로 차단이었지만 다들 알고 있었어.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 다들 죽은 정한수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수근거렸지. 그런데 근무를 서면서 내가 나한테 죽은 김선호 얘기를 한 거야. 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 잊고 싶었던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나를 고문하기 시작했어. 최병이 병장한테 그 얘기를 했지만 최병장은 나를 미친놈 취급했어. 이 부대에 죽은 김선호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 정말 심장이 터져나갈 듯 두려웠어. 왜 김병장이 정신병자처럼 고양이를 그렇게 죽이는지 그 심정이 이해되는 것 같았어. 수사관이 그러던데 어젯밤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정말입니까? 실탄을 들고 갔던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까? 실탄은 내 의지로 챙긴 거야. 두려움이 몰려와 어쩔 수가 없었어. 어둠이 깔린 풀숲에서 김선호를 볼 것 같았어. 아니 김선호의 혼령에 지배당한 누군가가 나를 해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실탄을 챙겼어. 쏠 생각도 없었고 죽일 생각도 없었어. 단지 장전된 그 총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어. 외복 훈련이 계속되자 조금씩 졸음이 몰려왔어. 그리고 그 다음 일이 기억에서 사라진 거야. 귀신 들린 거야. 분명히. 전상병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런데 너 정말 김선호를 어떻게 한 거냐? 전상병은 두려움반, 후기심반의 표정으로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상병님 명찰에 적혀있는 이름이 김선호였습니다. 전상병은 잠시 할 말을 잊은 듯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부대에 김선호가 있어. 김병장과 최병장이 위험해. 김선호가 그들한테 붙어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김병장이 고양이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도 고양이가 죽은 김선호를 불러내기라도 할까봐 두려운 거야. 김선호에 대한 죄책감을 지우려고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행동인지도 몰라. 전에 내가 그랬잖아. 고양이가 아닌 사람이 귀신을 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칼잡이 김병장이 누구에게 식칼을 던져버릴지 몰라.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돼. 그런데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안절부절못하지 못하는 전상병에게 나는 조심스레. 작은 봉투를 꺼내 그 안에 들어있는 부적을 보여주었다. 아니. 니가 그걸 어떡해. 죽은 정한수 엄마가 저에게 준 겁니다. 귀신을 보여줄 거라고. 뭐. 뭐라고. 어젯밤 사고가 있기 전 귀신들을 보았습니다. 훈련 중인 부대원들 이상 가는 많은 수의 귀신을 말입니다. 그리고 전상병님과 몸싸움을 할 때도 알 수 없는 낯선 기운을 느꼈고요. 무덩이라는 정한수 엄마가 자신의 아들을 찾지 못하면 우리 부대원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한수라는 사람을 찾아 그를 위로하여 그들의 세상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김선호는. 죽은 김선호는 어떡하고. 저는 그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 찾아. 잠시 후 수사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상병은 나에게 다가와 차가운 철창살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내가 부대원들과 내 목숨을 살렸다. 나중에 사회에서 다시 만나거든 우리 꼭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자. 전상병은 마른 눈물 제곱 위로 또 다른 눈물을 쏟아냈다. 그때는 우리 과거를 잊고 정말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다. 나는 슬픔과 서러움에 일그러진 전상병의 얼굴을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낼 수가 없었다. 부대에 돌아온 나는 중대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간부들과 면담을 해야만 했다. 대량 살상 사고를 막은 공로로 대대장 표창과 함께 포상유가가 있을 거라는 얘기도 들려주었다. 어쩌면 먼 친척볼대는 사단장의 지이었는지도 모른다. 예상대로 김창식 병장과 최병희 병장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단초 네 며칠만 단초를 서게 해주십시오. 너 미친 건 아냐? 그건 안 돼. 부대 인원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규정상 단초는 설 수가 없어. 근무자 배정을 담당하는 선임하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내 얘기를 받아들였다. 며칠 만입니다. 부탁입니다. 선임하사님 너 왜 단초 근무를 서려고 하는데 일병 생활하니까 힘드냐? 자살이라도 하려고? 전에 이 부대에 자살 사고가 있었다는 건 너도 알고 있지? 아니면 타령이라도 할 거냐? 자살을 할 거면 뭐하러 단초 근무까지 요청을 하겠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냥 목이라도 매달면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곧 포상휴가를 갈 사람이 타령을 하기 위해 단초 근무를 요청합니까? 그냥 휴가 나가서 안 들어오면 되지. 아 이 새끼 특이한 놈이네. 딴 놈들은 무서워서라도 싫어할 텐데 진짜 이유를 말해봐. 이유가 분명하면 허가해주지. 선임하사의 말에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말하라니까. 귀신을 만나야 합니다. 내 말에 선임하사는 멍하니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하며 입을 열었다. 아주 지랄병을 하는구나. 너 혹시 귀신 볼 줄 아냐? 네. 총기 사고가 있던 날도 훈련 중인 귀신들을 보았습니다. 선임하사는 놀란 듯 내 답변의 말을 잊지 못하였다. 헌병대에서 전대웅 상병을 면담했는데 전 상병도 자기가 귀신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사건이 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선임하사의 눈빛은 내 말을 불신한 것 같지는 않았다. 분명 오초소가 생기기 전에도 많은 귀신 소동이 있었을 것이다. 설득이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러나 난 선임하사를 설득하기 위해 김선호와 정한수 얘기를 동원하지는 않았다. 귀신을 만나면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들을 위로해서 저승으로 보내야 합니다. 헐 무슨 내가 법사냐? 대마사야? 저 아니었으면 전 상병의 소총의 몇 명이 죽은 송장으로 변했을지 모릅니다. 선임하사님 며칠 만석했습니다. 네. 제발 부탁입니다. 헐 미치겠네. 좋아. 대신 실탄은 소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내가 정한다. 안됩니다. 선임하사님. 아시발몬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아? 부대에서 인기스타가 되었다고 아주나를 개조주로 보는구나. 선임하사는 짜증스러운 듯 모자를 벗으며 머리를 극적거렸다. 실탄은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무지는 오초소 시간은 자시로 해주십시오. 자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말입니다. 님이라 이젠 법사나 퇴마사들이 쓰는 용어로 말하고 있네. 근데 두 시간이나 서겠단 말이야? 네. 어차피 제가 한 시간이라도 더 서면 근무자 돌리기가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님이 걱정까지 해주고 있네. 알았어. 계신 딱 3일이다. 사랑합니다. 선임하사님. 나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선임하사의 손을 꼭 움켜쥐었다. 손나. 자식아.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당직 서는 날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선임하사들이 당직 서는 3일간만 단초로 서는 거다. 그리고 이 얘기는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근무자들하고 교대할 때는 내 사수가 당직사관하고 같이 있다고 말해. 그리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살이나 타형화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러면 난 좋대는 거야. 네. 선임하사님. 꼭 명심하겠습니다. 선임하사는 잠시 근무점 명단을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좋아 그럼 오늘 내가 당직이니까 오늘 밤부터 시작한다. 밤 10시 취침. 잠이 오지 않았다. 어차피 11시부터 근무니 10시 반이면 일어나야 한다. 나는 침상에 바로 누운 채 주머니 속의 부적을 계속해서 만지작거렸다.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겨낼 수 있을 거란 다짐으로 나는 부적을 꼭 움켜쥐었다. 시간이 되었다. 나는 복장을 갖추고 교대 시간에 맞춰 근무지로 향하였다. 오늘따라 유달리 주변 경관이 음산하게 느껴졌다. 취사장 뒤로 돌아 어둠에 쌓인 5초소로 가는 길. 한 길을 머금은 싸늘한 달빛만인 내가 걷는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아직도 5초소까지 가기 위해서는 산속길을 100여 미터나 더 걸어야 했다. 그때 찬반통 주변에 도달한 순간 내 눈에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었다. 올가미에 뭐가 걸려들어 몸부림치며 캑캑대고 있는 것이다. 불쌍한 고양이. 내가 죽는다면 암한한 고양이의 저주로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나는 어둠 속의 요동치는 형체가 고양일 거라고 믿으면 나는 가까이 그곳에 접근했다. 김병장 몰래 고양이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근거 없는 믿음은 곧 공포로 돌변하였다. 사람이었다. 아니 귀신이었다. 어젯밤 찬반통 앞에서 허겁지겁 밥을 먹던 그 병사였다. 그날 보았던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땀인지 피인지 모를 검은 액체가 얼굴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두 손으로 목에 걸린 물가미를 움켜쥔 채 찬반통 주변에 떨어진 기름 찌꺼기 위에서 연심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울가미의 압력의 검은 눈동자가 사라진 하얀 눈알이 곧 튀어나올 듯 부풀어 있었다. 나는 질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숨 넘어가는 소리와 발버둥 소리를 외면한 채 그의 옆을 지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러나 이내 나는 발걸음을 멈춰야 했다. 이봐 거기 10일 약속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나를 부르는 그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캐캐 이봐 거기 이것 좀 풀어져.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거의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는 다급하게 한 번 더 나를 불렀다. 어제 밥 먹고 있을 때 나 봤잖아. 그의 눈알은 거의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나는 그 무당 여자의 말과 지금 쓰러져가는 저 귀신 병사에 대한 두려움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의 목에 감긴 올가미를 풀어냈다. 콜록 아 죽을 뻔했네. 어떤 자식이 여기다가 올가미를 쳐놓은 거야? 나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나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믿기지가 않았다. 그리고 죽은 놈이 뭘 또 죽나?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음에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목 주변을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찾았다. 내 밥 내 밥 어디지? 주변을 더듬거리던 그 병사는 이내 자신의 반합동을 찾아내고는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허겁지겁 밥인지 죽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입에 우여 넣었다. 오랜만에 사람 보래. 네. 그는 허기가 가시지 않는지 바쁜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지켜보던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봐요. 나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서는 정체 모를 음식물에 국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왜 그러세요? 난 사람이에요. 오요? 누가 사람 아니라 했어? 그러더니 그는 다시 반합동 속에 음식물을 퍼올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그 자신의 정체를 말해주고 싶었다. 당신은 내가 입을 열려고 하자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부대원들이요. 그가 고개를 한 번 까딱이며 내 뒤에 시선을 맞추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십수명의 병사들이 실루엣을 그리며 서 있었다. 헉! 나는 순간 다리 근육에 힘이 풀려 이내 뒤로 주저앉고 말았다. 우린 길을 잃었어. 숟가락질을 멈춘 병사가 입을 열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답답한지 철모를 벗어 머리를 몇 번 쓰다듬었다. 드러난 그의 머리 측면의 구멍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을 따라 흘러내린 것의 정체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그 구멍 속에서 쿨럭대듯이 희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그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얼마 동안 헤매고 있었는지 몰라. 뭔가를 먹고 있었는데 작은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니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나. 그냥 어둠만 있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릴 깨워줬는데 깨어나서 주변을 살펴보니 뭐가 이상했어. 그는 간지러운지 잠시 머리를 극적였다. 사람들이 없어졌어. 우리들만 빼놓고 말이야. 아무리 돌아다녀도 우리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상대하던 적들은 물론 주변에 민간인들도 없고 들어오는 신병도 없고 제대하는 사람도 없고 휴가 가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짐승들도 없었어. 새소리도 곤충소리도 고양이 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두 서너 번의 숟가락질을 하였다. 그리고 해가 뜨지 않아. 예. 나는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지 않으면 그대로 기절할 것만 같았다. 해도 뜨지 않고 달도 뜨지 않아. 그냥 어둠만 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볼 수도 있고 주변을 살필 수도 있었지. 단지 시간의 흐름만 느껴지지가 않았어. 시간이 흘러가는 건지 멈춰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니까. 그제가 어제 같고 어제가 그제 같고 오늘 한 일이 어제 했던 일 같고 어제 했던 일들이 그제 했던 일 같고 뒤죽박죽이야. 정리가 안 돼. 그는 멍하니 어딘가를 주시하더니 기억 속에 뭔가를 계속 드내는 것 같았다. 더 큰 문제는 이곳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어디론가 계속 전진하면 계속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 있는 거야. 앞으로 가도 제자리 뒤로 가도 제자리 몇 날 며칠을 걸어가도 제자리 웨비우스의 뒷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는 느낌 알아? 마치 우린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아.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십수명의 병사들이 있는 곳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어느새 자리에 앉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서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누군가가 눈에 보여서 그에게 다가가면 그는 우리를 몰라보는 것 같았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사람을 쫓아다녀봤는데도 여전히 못 알아보더라고. 그런데 약간의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가 우리를 알아보면서도 모르는 척 피해 다니는 것 같았어.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이제서야 나를 내가 반드시 만나야 돼 그들을 찾아야만 했기 때문 이다. 그 순간 많은 수의 병사들을 본 나는 불현듯 머리를 스치는 묘한 하나를 떠올렸다. 이 방법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몰랐지만 이미 내 입은 말을 꺼내고 있었다. 당신들이 이곳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뭐라고? 나의 뜻하지 않은 제안에 그 병사와 함께 맞은편에 있던 병사들이 놀란 그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순간 내 주측 맞은 입이 무슨 짓을 한건가 후회가 밀려왔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어떻게? 괴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병사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무슨 부탁? 정한수와 김선어라는 사람을 찾아줘요. 뭐? 그 사람들을 찾아주면 당신들이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가르쳐드릴게요. 좋아 찾으면 어떻게 해야 아는데? 내일 이 시간쯤 제가 저기 있는 초소에 있을 겁니다. 거기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뭐 그 정도야. 오늘부터 다른 훈련 거리가 생겼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 곳에 있는 게 확실한가? 확실해요. 당신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얼굴을 모르는데 당신들 처럼 군인 이에요. 명철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좋아 한번 찾아보지. 그럼 약속대로 우리 하는 거지? 그렇다니까요. 대책도 없는 나의 약속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걸까? 갑자기 나의 대답에 어둠 속에 묻혀있던 병사들이 나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서서히 그들의 모습이 선명해지자 나는 곧 삭신이 절여오는 공포에 휩싸여야만 했다. 그 어둠 속의 실루엣이 나에게 미처 알려주지 못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눈에 비친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떤 병사는 한쪽 팔이 떨어져나가 없었고 어떤 병사는 두 다리를 볼 수가 없었으며 어떤 병사는 얼굴에 절반이 으깨져 그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또 어떤 병사는 찢어진 배 가죽 밖으로 쏟아진 내장을 매달고 있었으며 어떤 병사는 아예 하반신이 보이지 않은 채 전선줄 같은 무언가를 길게 느리고 있는 상반신만 공중에 띄워놓고 있었다. 누구 하나 몸이 성한 병사가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극도로 혐오스럽고 구역질 나는 장면을 연출하며 내게 다가왔다. 그들 중 얼굴에 반이 으깨져 사라져버린 병사가 내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뭔가에 젖은 손을 내 왼쪽 어깨에 올렸다. 그리고 그 흉측한 얼굴을 가까이 하더니 낫고 느린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만일 거짓말이면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자신의 한쪽면 치아들이 모두 밖에 드러나 있음에도 그의 발음은 붉고 명확했다. 왜 거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내 입속의 치아들은 공포감을 이겨내지 못한 채 계속 자잘한 진동음을 내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위 속의 내용물을 간신히 틀어막으며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겼다. 그는 나머지 얼굴 한쪽 면에 힘겹게 붙어있는 반쪽 의 입술을 느리며 음산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무랑의 경고도 무시한 채 귀신과 대책 없는 약속까지 하고 말았다. 겨 이장원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고함 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아 이 새끼 진짜 못 말리겠네. 선임 하사였다. 선임 하사님이 여긴 어떻게 미친놈아 근무는 안 나가고 왜 잔밥통 옆에서 처자고 지랄이야. 선임 하사의 말에 나는 잽싸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 많던 병사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내 품에는 올가미에 걸려 목에 상처를 입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을 뿐이었다. 너 여기서 뒤집어져 자려고 근무 혼자 보내달라고 한 거냐? 어쩌? 애원동물 까지 만들어 두셨네. 몇 시입니까 선임 하사님 몇 시일 근무 시간이 5분 이나 지났어. 자식아 5분이요? 5분밖에 안 지났단 말입니까? 5분 밖에 너 군대에서 5분이 얼마나 긴 시간 인지 몰라서 그래. 내가 순차 안 돌았으면 해 뜰 때까지 잘 놈이었네. 나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다. 머릿속이 으깨진 듯 정리가 되지 않았다. 뭐 해? 내가 보고 싶어 하던 귀신들 기다릴 거 안 뛰어. 해. 선이 마사님. 나는 품에 안은 고양이를 내려넣고 허겁지겁 근무지를 향해서 뛰었다. 나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그 고양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오참들의 질책을 먹은 나는 선이 마사와 약속한 시나리오대로 내 사수는 현재 선이 마사와 같이 있다고 둘러댄 후 또 다른 어떤 공포가 몰려올지 모르는 혼자만의 근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내가 아닐까? 나는 알 수 없는 싸늘한 한기에 잠시 팔을 쓸어내렸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왼쪽 어깨 위에 뭔가가 느껴졌다. 흙이었다. 아니 흙으로 그려진 사람 손자국 그리고 나의 뇌는 몇 분 전 들었던 낫고 붉은 그 음성을 채생하고 있었다. 만일 거짓말이면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나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왔다. 이미 시발 좋댔다. 시비 만남. 그날 야간 근무는 그렇게 지나갔다. 그 어둠의 병사들은 그들이 약속한 대로 김선호와 정한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 못 찾아도 문제 찾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갈수록 김창식 병장의 표정이 수상해져 갔다. 넋을 잃은 사람처럼 하루종일 아무 말도 없이 취사일만을 하고 있었다. 당장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묘한 긴장감이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김병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애초부터 우린같이 이곳에 오질 말아야 했어. 김병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없이 식재료를 칼질하고 있는 김병장이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아니면 이곳을 우리만의 부대로 만드는 거야. 우린 영원히 함께 하는 거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김병장은 계속해서 혼자 읊졸였다. 김병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러나 김병장의 독백은 멈추지 않았다. 아무리 내가 나를 멀리하려 해도 절대로 넌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천천히 칼질을 하고 있는 김병장에게 다가가 그의 몸을 손을 가져다 대었다. 김병장님 그러자 김병장님 갑자기 나를 노려보더니 호통을 쳤다. 회식 준비 안 하고 뭐해 인마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김병장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전상병이 사고를 친 이후로 김병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듯 보였다. 그 어둠의 병사들과 약속한 시간이 돌아왔다. 5초소 주변에는 싸늘한 한계가 맴돌고 있었다. 그렇게 충만하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나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 엄청난 후회가 밀려왔다. 아 시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괴로움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애초부터 그 무당 여자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 상황이 돼버렸다. 싸늘한 한줌의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제야 문득 정신이 든 나는 산중에 처박힌 공포의 5초소에 홀로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깨닫게 되자 주변의 사물들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초소 옆창에 비친 손모양의 플라타너스 이파리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웰시년스러운 바람소리가 하이톤의 휘파람 소리를 내며 나를 부르고 있었다. 모든 게 공포로 돌변했다. 바람소리 새소리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나뭇잎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물줄기 소리 어느 것 하나 공포가 아닌 것이 없었다. 그러나 잠시 후 내 앞에 비친 무언가는 죽음 전에 그것들이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십수미터 앞 아카시 나무 그 어둠 속에서 판초 우위를 쓰고 나를 지켜보던 병사가 있던 자리 그 아카시 나무에 누군가 팔다리를 내린 채 매달려 있는 것이다. 간간이 불어오는 싸늘한 바람이 그를 조금씩 흔들리게 만들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평소 찾지도 않던 그들을 불렀다. 예수님 부처님 신령님 제발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이자 힘주어 닫혀있는 눈꺼풀 사이로 눈물이 조금씩 흘러내렸다. 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제발 내 눈앞에 그것이 사라져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귀신을 본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던가 어젯밤의 꿈같은 경험이 모두 현실이었음을 나는 부정할 수가 없었다. 하긴 이 세상에 몸성이 죽은 사람이 나는 빨갛게 출혈됐을 눈을 천천히 떴다. 그러자 내 눈앞에 누군가가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가 죽은 정한 수임을 알아차렸다. 어쩌면 그 나무에 매달린 형상이 그러한 힌트를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잠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내게 오라는 듯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잠시 그의 행동을 지켜보며 무언가에 옮겼다. 나 또한 그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근무 중 초소를 이탈하지 말아야 하매도 지금 나에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그가 인도하는 대로 천천히 그를 따라 나섰다. 어느 정도 발걸음이 계속되자 나는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취사장임을 알게 되었다. 쿵 쿵 어둠을 묻힌 취사장 안에서 누군가가 조그려 앉아 바닥에 있는 뭔가를 계속해서 내려치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만 보였지만 그 실루엣은 김병장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말을 걸지 않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섰다. 서서히 내 눈앞에 비친 것은 산산조각난 고양이 사체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느리지만 반복해서 커다란 식칼로 그 사체를 조각내고 있었다. 김병장님 나의 부름에 김병장이 갑자기 칼질을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뭔데 여길 들어와. 갑자기 김병장이 미친 듯한 일갈과 함께 무언가가 나를 향해 날아왔다. 아 식칼 이었다. 번개처럼 식칼이 날아와 내 목의 오른편을 지나 식기 보관함에 꽂아버렸다. 나는 순간 얼음처럼 온몸이 굳어버렸다. 김병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멈추지 않으며 무언가를 찾았다. 다른 식칼을 찾는 게 분명했다. 정신이 든 나는 그제 안에 오른쪽 목부위에 작은 통증을 느낄 수가 있었다. 손으로 그곳을 만지자 손바닥이 흥건히 젖어옴을 느꼈다. 내 왼손을 확인한 나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어 시발 티 내가 미약한 신음소리를 내고 있을 시음 시키 하면서 시퍼런 날이 선식카를 꺼내든 김병장이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내무만이 분명했다. 다 죽여버려 모두 죽일 생각이다. 그의 관계를 멈춰야 했다. 철커더 나는 실탄을 장전했다. 아니 선임하사와 약속대로 나는 실탄을 빼고 근무를 서기로 했기 때문에 실탄을 장전하는 신흥만 냈다. 하필 이 순간에 빈총이라니 김병장님 멈추지 않으면 쏠 겁니다. 나의 말에 김병장은 잠시 행동을 멈추더니 소름끼치는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미친 새끼 죽을 것을 각오라도 한 건지 아니면 내 소총에는 실탄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지 김병장은 나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나는 김병장의 부릅 눈보다 그가 들고 있는 그러나 나의 위협은 김병장에게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의 걸음은 멈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소총을 힘껏 휘둘러 그의 손으로 부터 시칼을 떨어뜨렸다. 칼을 들고 있던 손에 굉장한 고통이 있었을 게 분명함에도 김병장은 개의치 않았다. 성큼성큼 다가온 김병장은 한 손으로 내 소총에 총구를 움켜주더니 다른 한 손으로는 나를 덮치는 듯 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김병장의 철근 같은 근육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심장과 머리를 잇는 혈액의 이동 통로가 모두 차단된 것 같았다. 김병장의 체중과 힘이 벽에 눌려있는 내 목에 모두 전해지자 극심한 현기증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지난밤 올가미에 걸린 그 병사의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살아야겠다는 일념은 한 번도 나를 좌절시킨 적이 없었다. 지금도 그러하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소총의 개머리판을 휘둘러 김병장의 목부를 가격했다. 목부의 충격에 김병장은 잠시 뒤로 물러서며 상체를 숙였다. 나는 수십년간 묵혀 어떤 기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듯 했다. 연신 천식 환자처럼 폐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침을 멈출 수가 없었다. 잠시 후 몸을 추스른 김병장은 갑자기 나를 향해 환기같이 달려들었다. 쿵 내 몸이 벽에 충격을 가하자 나는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이내 바닥으로 나둥그러졌다. 서 꺼져버려. 누군가가 호통을 치고 있다. 시야가 흐려져 김병장의 얼굴은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그가 크게 놀랐다는 것은 느낄 수가 있었다. 내가 아직 거기에 서 있다. 김병장은 여전히 벽을 등지고 서 있는 나를 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내가 김병장에게 호통을 치고 있다. 여기는 우리 부대여. 당장 꺼지지 못해. 시야가 흐려진다. 힘겨운 탄식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여? 힘들다 이젠 쉬고 싶다. 이봐 친구 괜찮은가? 누군가 부르면 나는 눈을 해서 밥을 먹던 그 어둠의 병사였다. 그는 큰 대자로 누워있는 나의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반압통을 들고 나워지 한 손으로 숟가락을 튕기며 나를 불렀다. 어둠은 가시지가 않았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걸까? 이봐 친구 우리가 한참을 찾아봤는데 정한수라는 그 친구만 찾았어. 자네가 보고 싶다고 해서 자네한테 가보라고 했는데 봤나? 맞았다. 내가 본 것은 정한수였다.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자 오른쪽 목부위에 통증이 느껴졌다. 다행이군. 약속을 다 지키진 못했지만 자네도 이젠 우리에게 뭔가를 보답해줘야지. 그러나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병사의 말만 듣고 있었다. 그는 무슨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연신 입주위에 분비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이죽거리며 나를 내려다봤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다. 지난밤 나를 위협했던 얼굴에 반쪽면이 깨진 병사가 그의 등 뒤로 다가와 섰다. 그리고 굵고 낮은 음성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말해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가 들고 있는 소총의 끝에 달린 서왔다. 이젠 도망칠 힘도 없고 저항할 힘도 없었다. 가위 눌린 사람처럼 신채 어느 부위 하나 움직이지도 못한 채 나는 오로지 눈동자만 굴리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거짓말이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했을 텐데 이제 말해. 죄송합니다. 졸망감과 서러움이 밀어오면서 나는 급히야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 여전히 몸은 마비가 일어난 것처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얼굴이 으깨진 병사는 내 말을 듣자 내 몸을 가운데 두고 서서 소총의 대검을 내 목에 겨누었다. 무슨 말이야? 이 공포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솔직해져 하겠다고 생각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의 얼굴 한쪽 면에 드러나 있는 이빨들이 분해 겨운 듯 맞물려 갈리고 있었다. 13 마지막 이야기 거짓말 그의 손 떨림으로 인해 소총의 끝에 단단히 고정된 시퍼런 대검이 내 목을 간지럽히고 있었다. 어느새 내 주위로 수많은 어둠의 그림자들이 몰려들었다. 이 새끼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 죽여버리겠어. 그 순간 숟가락질을 하고 있던 병사가 그를 가로막았다. 잠깐 나는 잠시나마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봐 친구 자네 뭔가 알고 있지? 숟가락 병사는 쪼그려 앉아 나에게 묻고 있었지만 얼굴이 깨진 병사의 대검은 여전히 내 목을 겨누고 있었다. 우리에게 말하지 못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질문을 던지는 와중에도 그는 요란스러운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양 입가에서는 여전히 진득한 국물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의 물음에 유언처럼 처절하고 비장한 각오로 입을 열었다. 네. 잠시 그 둘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게 뭐지? 당신들은 나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마른 짐을 한 번 삼켰다. 죽었어요. 요란스럽던 그의 숟가락질이 멈추었다. 갑자기 지옥같은 정막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당신들은 죽었어요. 죽은 귀신들이에요.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잠시 정막을 깨뜨렸다. 뭐 시발 뭔 소리 하는 거요?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 붙였다. 당신들은 죽은 줄도 모르고 이곳을 떠돌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죽었다고? 숟가락을 떨어뜨린 병사가 잠시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렸다. 큐 내기 대검을 껴누던 병사도 자신의 허전한 한쪽 얼굴을 확인하더니 이내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으어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었다. 여기저기서 자신의 형체 그리고 다른 이의 형체를 확인한 병사들의 절규가 지옥의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아비규 안의 세상처럼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어떤 병사는 분수처럼 피를 쏟는 팔이 사라진 자리를 틀어져보며 어떤 병사는 쏟아져 내린 자신의 내장을 쓸어 담으며 어떤 병사는 밑동이가 사라진 상체만 바닥에 대고는 두 손으로 연신 바닥을 긁어대고 있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비명소리와 절규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차마 그들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눈에 담을 수가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절규를 멈추게 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 소리였다. 그리고 총소리 대포 소리 그리고 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칠흑같은 어둠이 주변을 덮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 어느 조명보다 뚜렷한 영상으로 보였다. 전투 중이었다. 그리고 바람을 가르는 장검의 소리처럼 공간을 뚫고 지나가는 총탄의 소리가 들려왔다. 함성 소리 울부지즘 기명 소리 이것만이 포화가 쏟아지는 그 전장에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잠시 후 그 지옥같던 정막이 다시 찾아왔다. 그러나 그 영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모두들 잠든 듯한 새벽 같았다. 인적이 보이지 않는 여기저기 작은 천막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간간이 초병만이 주변을 거닐고 있었다. 그 초병은 잠시 배가 고픈지 자리에 앉아 반압동 속에 온갈을 열심히 퍼올려 입에 울명 얻다. 그때 였다. 작은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듯 잊더니 천둥 같은 폭음이 그 천막 위로 쏟아졌다. 여기저기에서 수십여개의 불기둥들이 치솟기 시작했다. 그 불기둥 속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덩어리들이 파편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라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두들 넋을 놓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시 한번 소름끼치는 천막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듯한 병사의 훌쩍거리는 소리가 어디선가 작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처럼 여기저기로 퍼져나갔다. 심지어 목이 매도록 울음을 터뜨리는 병사도 있었다. 우리를 가지고 놀았어. 얼굴이 으깨진 병사가 잠시 울먹이는 듯 싶더니 고개를 돌려 내게 입을 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으깨진 얼굴이 두렵지 않은 모양이었다. 다른 많은 병사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하고 약속을 죽어버려. 그는 천천히 소총을 들어 올리는가 싶더니 이내 나를 향해 그 대검을 날렸다. 잠깐 누군가가 그에 날아오는 소총을 제지하며 소리쳤다. 그러지 않아도 나는 이미 심장마비로 죽을 것만 같았다. 망자가 살아있는 이를 건드리면 안됩니다. 정한수였다. 당신들이 아무 죄 없는 이 사람을 죽인다면 영원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누가 더 많은 힘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총 끝에 대검이 힘에 겨운 듯 하르르 떨리고 있었다. 차라리 이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그랬어. 대검을 껴는 그 병사의 반쪽 남은 눈빛은 여전히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당신들이 이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렇다면 죽어서도 지켜주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집에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모두 알았잖아요. 정한수의 말에 그의 남은 반쪽 얼굴에서 작은 물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의 떨리는 소총 의 대검은 여전히 내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어느 병사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해가 뜬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정말로 그의 말처럼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니 그들이 빛을 느끼고 있었다. 해가 환호성들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눈부심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빛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보였다. 너무나도 밝고 너무나고 맑은 빛이 너무나도 빠르게 떠올라 주변을 비춰주고 있었다. 그러자 지옥 속에 악마 같던 그들의 형상이 서서히 온전했던 이전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모두들 자신과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며 울먹였다. 엄청난 눈부심이 있음에도 그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빛을 즐기며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그 빛을 바라보던 정한수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입을 열었다. 나는 저 빛을 오래전 해봤답니다. 단지 자신이 죽을 줄 몰랐거나 떠나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을 뿐이죠. 나는 조심스레 그에게 답했다. 고맙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한수씨 전할 말이 있어요. 네. 당신 어머니가 이승에서나마 부모자식으로 만나줘서 고마웠다고 말씀 전해달래요. 나의 말에 그는 미소 지은 얼굴로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는 부디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달랍니다. 정한수는 이내 눈물을 떨구더니 시체처럼 힘없이 길게 늘어진 내 손을 꼭 쥐었다. 쏟아져 나올 피가 다 나온 건지 이젠 오른쪽 목부위의 통증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가봐야 알 것 같네요.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정한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잠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봐요. 정한수씨 물어볼 게 있어요. 뭔가요? 조금 전 당신이 쫓아내던 그 사람 김병장 한테서 쫓아내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명철의 김선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시로 그 사람이 김병장의 몸에 들락거린 것 같아요. 그랬었군요. 처음엔 이 부대를 저기 있는 군인들로부터 지키려고 했어요. 변변한 비석 하나 없이 쓰레기 메모라듯이 묻힌 자리에서 그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처음엔 가까이 가서 말도 걸어보지 못하고 저는 피해만 다녔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단지 길을 잃은 것 뿐이었어요. 자신들이 죽은 줄 몰랐던 거죠. 정작 김병장의 몸에 붙었던 사람은 다른 이었는데 저는 몰랐던 거죠. 저 병서들이 나를 찾아서 말을 걸게끔 해주고 그들의 정체를 일깨워준 사람은 당신이에요.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작은 미소가 지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았다. 나처럼 쓰러져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누워있는 김병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이제 김병장님은 괜찮은 건가요? 몰라요. 그런데 일단 그 홀령은 사라졌어요. 우리들과 함께 하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의 말을 듣자 끝나지 않을 듯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김병장님 나는 시체처럼 누워있는 김병장을 힘겹게 불렀다. 그리고 정말로 궁금했던 것을 그에게 물었다. 도대체 고양이를 왜 죽이는 겁니까? 그가 듣고 있는지의 여부는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그냥 지금이라도 묻고 싶었다. 그런데 절대로 입을 열 것 같지 않던 무표정한 얼굴에 김병장이 눈을 감은 채 죽어가는 작은 숨소리로 내게 입을 열었다. 고양이가 네. 고양이가 나타나면 그 기침 소리가 들려 그리고 죽여 김병장은 알 수 없는 말을 뱉은 후 힘이 빠지는 듯 말꼬리를 흘렸다. 아 시발 이젠 허기가 가시네. 숟가락질에 목숨 걸던 그 병사가 뭐라고 투덜거리며 아에게 다가왔다. 그 핏줄기가 얼굴에서 사라지자 그제야 그의 본 얼굴이 드러났다. 아저씨 좀 웃기게 생기셨네요. 뭐야? 하하. 그리고 내게 대검을 겨누던 그 병사도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굵고 낮은 음성을 다시 한번 내게 들려주었다. 고맙다고 해야하나? 내가 죽은 줄 알게 해주었으니 그의 온전한 외모는 그 목소리만큼이나 출중하고 번듯 했다. 숟가락질 병사는 내게 얼굴을 가까이 하더니 부탁의 말을 건넸다. 이봐 친구 자네가 지키지 못한 약속 다른 걸로 대체 하면 안 될까? 깨어났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에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 지금 광경이 이곳이 의무대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화기를 들고 잠시 얘기를 나누던 군의관이 나에게 다가왔다. 또 만나는 구멍. 이창훈 일병. 내가 이런데 다신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어지간히 부대에서 말썽쟁이 인가 보군. 나는 연신 주변을 살피며 지난밤 그들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만 하루가 지나서 깨어난 거야. 자넨 정말로 운도 좋구먼. 전에는 총을 막고 살아나고 지금은 칼을 막고 살아나고 이건 뭐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하여튼 자넨 불사신이야. 그제야 나는 오른쪽 목부위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출혈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바로 저승으로 가는 거였어. 총합병원으로 이송할까 했는데 워낙 급해서 내가 바로 조치한 거야. 고맙습니다. 군의관님. 조금 있다가 헌병대에서 수사관이 올 거야. 내가 움직이기에는 불편한 것 같아서 내가 이리로 오라고 말해뒀어. 나는 그의 말에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참 뒤에 나타난 수사관은 나를 뚫어져라 응시하더니 작은 서류를 꺼내들었다. 이번 사건 정리되면 전출 명령 떨어질 것 같다. 전대웅 하고 김창식 이는 형비 채워도 너네 부대로 다신 못 돌아가. 날 그제야 김병장의 상태가 궁금해졌다. 김창식 병장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가해자 신분으로 니 걱정이나 해. 새끼야 김창식 은 괜찮아. 너희 두놈 다 취사장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어. 그런데 너도 참 대단하다. 고참들을 두 명이나 헌병대에 쳐넣어버렸으니 수사관은 잠시 사진이 박힌 서류를 몇 장 넘기더니 놀라는 듯 말을 이었다. 어휴 김창식 미친 놈은 무슨 고양이를 그렇게 박살내버린 거냐? 이거 정신병 있는 건 맞지? 말해봐. 사건 당일 밤 취사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난감했다. 그러나 마냥 수사관의 진지한 눈빛만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죽은 자들의 이야기만 빼놓은 채 나는 모든 것을 수사관에게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니가 김병장한테 고양이를 왜 죽이냐고 하니까 김병장이 너한테 칼을 던지며 덤볐다 말지? 그리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어버렸고 네 그렇습니다. 수사관은 볼펜을 이마에 몇 번 튕기더니 입을 열었다. 너네 부대는 무슨 귀신 시었냐? 아님 내가 귀신이냐? 애들이 왜 갑자기 이 앞에서만 미친 짓을 하는 거냐? 머릿속에서는 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전대용 김창식 그리고 최병희 애들 공수여단에서 사병생활하다가 전입한 병사들인데 둘은 헌병대에 가 있고 곰곰이 생각에 빠져있던 수사관은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을 건네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좀 더 조사해 볼 건데 너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줘. 어차피 넌 헌병대에서 조사 끝날 때까지 아무데도 못 나가. 이번에 포상휴가 계획돼 있던데 그것도 미뤄지는 거다. 알겠냐? 나는 무건의 대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 동안을 말없이 병실의 천장만을 바라보았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마치 긴장에 들어 구는 꿈처럼 느껴졌다. 아오 이새끼 병실에 울려 퍼지는 난익은 목소리가 나를 다시 한번 깨웠다. 선이 마사였다. 선이 마사는 무슨 일을 내려온 사람처럼 모자를 손에 움켜 죽고는 연신 씩씩 때며 말을 이었다. 너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죽을 것 같다. 지금 시발 새끼야. 선이 마사의 속사포 같은 투덜거림에 나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웃어. 시발 너 때문에 지금 헌병대 이 무대 총출동 총기 검열 보안 검열 근무지 검열 구타 검열 아주 생시혈을 하고 있다니까. 내 단초 세운 거 걸리는 날에는 나도 불려 가서 존나 욕 처먹는 거야. 징계 받을지도 몰라 자식아. 저번엔 총 하여튼 그때 말을 듣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웃기지 마세요. 선이 마사님 목 아파요. 아님이래. 너 뒤졌으면 나 영창 가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잖아요. 저놈의 주둥아리는 살아가지고는 그런데 김창식이 이 새끼는 고양이고 사람이고 왜 칼질을 해가지고는 그나저나 몸은 괜찮냐? 예. 근데 병문안 오신 겁니까? 내가 뭘 볼 게 있다고 병문안을 오냐? 총 들고 오지 아는 걸 다행으로 알아. 그런데 무슨 일로? 웬 아줌마가 너한테 말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 예.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봤으면 이제 부적을 태워버리란다. 그리고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란다. 그러고 보니까 너 그 아줌마 얘기 듣고 나한테 단초 세워달라고 한 거였지? 반은 맞는 얘기입니다. 뭐 도대체 그 아줌마가 누군데? 죽은 정한수라는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무당입니다. 선임하사는 놀라는 듯 마지막 말을 간신히 내붙었다. 아 시발 그래서 내가 그 부적 들고 귀신 놀이 하러 간다고 한 거구나. 소름 끼친다. 더 이상 안 물어볼게. 하루가 더 지나서야 나는 의무대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복장을 갖추고 있는 와중에 의무병이 몇 가지 나의 소지품을 챙겨주고 있었다. 나는 그가 챙겨준 작은 주머니 안에서 부적을 찾았다. 그리고 의무대가 조금 멀어졌음을 확인한 나는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해서 그 부적에 불을 붙였다. 회색빛에 벚꽃잎이 날리듯 작은 흔적들이 바람을 타고 멀어져 갔다. 그리고 나 또한 그들로부터 멀어져 감을 느낄 수 있었다. 먼 하늘을 잠시 바라보며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동 뒤에서 누군가 나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창훈 일병 빼놓은 게 있네요. 소지품을 챙겨주던 의무병 이었다. 그는 손에 든 무언가를 나에게 내밀었다. 너무 낡고 해진 거라서 버리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나는 그가 건네준 작은 수첩을 쥐어들었다.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이름과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어린 아이가 쓴 어지럽고 불규칙한 글씨 같았지만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힘겹게 써놓은 나의 필치였다. 그 필치와 함께 잠시 잊혔던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름은 김우시 경상북도 의성군 X면 X3 X번지 에 살았소. 우리 부모님하고 공부 잘하던 동생 우철이 한테 안부 전해주소. 내 우리 엄리 한테 죄송하다고 전해주시오. 그때 우리 집 소 도망간 게 아니라 제가 팔아먹었다고 말이요. 이름은 우희철 충청북도 괴상군 X면 X3 X번지 에 살았소. 우리 아들 진석 이 잘 키워 줬으리라 믿는다고 아내에게 전해주소. 내 빼곡히 적인 글을 천천히 읽어보며 나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느꼈다.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자동차의 거친 제동 소리가 내 앞에 멈춰 섰다. 부대 복귀하는 가보군. 헌병대 수사관이 지프차 조수석에 앉아 내게 말을 걸었다. 네 그렇습니다. 차에 타. 안 그래도 너네 부대 가는 길인데 내가 차에 올라타자 수사관은 내게 어떤 사실을 더 캐내고자 하는지 그간 조사한 몇가지 사실들을 내게 털어놓았다. 김창식 이 자식 횡설수서라는 바람에 당최 수사에 진전이 없다. 너 내일이라도 헌병대에 들러야겠다. 전대용 김창식 최병인 모두 같은 부대에 있었더구먼. 게다가 살인사건이 연루돼 있었고 기살자가 김선호 아마 범인이 한동철이라고 했지? 수분 동안 그의 말이 이어졌지만 대부분은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그런데 얘기가 깊어지자 수사관은 점점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까지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동철이가 감옥에서 자살을 했더라는군. 네 자살 말입니까? 김선호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교도소 안에서도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야. 문과에 쫓기는 사람처럼 간수들 판초 우위를 빼서 그 속에 몸을 숨기기도 하고 자기 어깨를 칼로 찌르는 신용도 하더란 말이다. 게다가 벽이고 바닥이고 김선호라는 이름으로 도배를 하고 심지어 자기 옷과 명철에도 김선호로 도배를 했다더군. 자해를 할까봐 교도소에서도 특별관리까지 했었는데 결국 교도소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외부 활동 시간에 간수들 몰래 자살을 한 거야. 그런데 그냥 목매달아 죽을 것이지 김선호처럼 똑같이 어깨에 칼을 꽂아 죽었다는군. 벌받은 건지도 몰라. 죄짓고는 못살지. 수사관의 말이 이어지는 와중에 저 멀리 나의 부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감이 함께 몰려왔다. 수사관님 잠깐 차 좀 세워 주십시오. 왜 가슴이 답답해서 말입니다. 멀미가 몰려옵니다. 이런 저번에 생긴 총상 때문인가. 알았어. 야 운전병 차세요. 나는 잠시 차에서 내려 숨을 고르며 수사관 에게 물었다. 혹시 한동철이란 사람이 고양이 알레르기 있지 않았습니까? 나의 물음에 수사관은 놀라는 듯이 답했다. 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 그 알레르기 때문에 교도소를 지나다니던 고양이를 죽인 적도 있다더군. 힘없이 바닥에 누워서 내게 털어놓던 김병장의 말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고양이가 나타나면 그 기침 소리가 들려 그 그리고 죽여 그리고 초소에서 처음으로 천상병과 몸싸움을 할 때 어깨에 피를 흘리며 김선호라는 명찰을 달고 있던 그 병사 이럴수가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다. 내가 본 것은 김선호가 아니었다. 애초부터 김선호는 우리 부대에 없었다. 갑자기 토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봐 이창훈 너 괜찮아? 토를 하는 애초부터 우린 같이 이곳에 오질 말아야 했어. 아니면 이곳을 우리만의 부대로 만드는 거야. 우린 영원히 함께 하는 거지. 아무리 내가 나를 멀리하려 해도 절대로 넌 벗어날 수가 없어. 토악질 때문인지 공포심 때문이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부대에 도착하자 누군가가 나와서 나를 반겼다. 최병희 병장이었다. 나는 그에게 애를 갖출 틈도 없이 그저 멍하니 그를 쳐다만 보았다. 평소 미친 개라 불리던 최병장이 알 수 없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